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진짜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여러분 대만계 기업인이 많은 젠슨황이라는 만든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1등 회사가 됐습니다. 3조 6,400억입니다. 그동안 1등이었던 애플을 제친 겁니다. 3조 4,100억, 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3조 1,400억 달러. AI 여러분들 서브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1등 회사가 된 거죠. 그동안 좀 뒤처져 있다가 다시 복원한 겁니다. 애플을 제치고 3조 6,400억 달러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1등이 된 겁니다. 그동안 3등으로 뒤처져 있다가 제가 이제 오늘 뭐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3조 6,400억 달러가 됐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 전에 여러분 봐왔지 않습니까 AI가 그냥 유튜브를 동영상을 분해하는 그냥 명령만 내리면 유튜브 동영상을 요약도 하고 분해도 해가지고 분석도 해가지고 알려주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람들에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도구 이름이 엔비디아 AI 블루프린트입니다.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15분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 이름들 주소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무인화, 자율화, 개인화 그냥 AI 비서처럼 연구보조원처럼 분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1월 5일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오늘도 뭐가 나왔냐. 11월 7일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에다가 AI를 탑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업체들이 더 로봇에 대한 AI를 탑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공개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로봇 AI 강화, 휴머노이드 학습 개발용 AI 도구를 대거 추가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업체들이 기존의 이름들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다 좀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AI를 탑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개별 업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프로그램에서 자사에 맞는 로봇을 AI가 탑재된 로봇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공급한 겁니다. 로봇 및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인공기방 도구를 엔비디아가 출시했다. 이게 11월 7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 엔비디아가 병원을 혁신하겠다는 거죠. 병원을. 로봇이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봇이 로봇에다 AI를 탑재해가지고 로봇이 간단한 수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과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병원에서 여러분들 무슨 뭐 필요한 그런 약재나 이런 것을 배달해 주는 지금 기초적인 그런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AI가 탑재된 로봇을 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왔네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HLTM이라는 의료기술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컨퍼런스는 좀 전문 컨퍼런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부분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2년간 대형 언어모델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이 의료산업을 바꿀 건데 차세대 의료산업은 뭐냐 지금 대형 언어모델 LLM이라는 것은 주로 텍스트 문자를 가지고 뭡니까 물으면 답을 해 주고 그런 데 익숙한 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은 바로 LWM이라는 거죠. 한 번 소개했을 겁니다. 대규모 세계 모델. 세계 모델이라는 것은 시각자료를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가지고 3차원 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3차원 상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구동시키거나 병원에 수술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LWM이라는 부분의 연구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AI가 병원 전체의 AI 도입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AI라는 것은 피지컬 AI인데 물리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본적으로 1차원 상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AI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의 LLM에서 나아가 3차원 상으로 LWM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시각을 가지고 3차원 공간성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여러분들 작동하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외과 수술을 진행하거나 그런 부분의 프로젝트에 의료회사가 뛰어든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모델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로봇공학이 꼽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의료장비를 모두 로봇화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신해 작동하는 눈이 있고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 로봇이 있고 스마트 디지털 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외과의사 대신에 원격을 통해 가지고 혹은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지고 로봇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또 파트가 헬스 디파트먼트가 엔비디아 산하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칩 회사가 아닌 거죠. 주가가 앞으로 뛸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1,400원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옛날로 따지면 140불이란 건 1,400원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야기 많이 해봐야 고치질 것도 아니고 그냥 의료용 로봇이 그냥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죠. LWM, Large World Model 텍스트 기반 학습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를 3차원으로 학습하고 인간과 유사한 인지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몸을 가진 AI 실제 세계의 물리적 시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차원상에서 사람처럼 덩치가 있고 다 문제를 해결하겠네. 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생산 현장에서 전쟁 못 다 수행하겠네. 3차원 공간을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생각해봤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회사네요. 엄청난 회사. 처음에 이러면 이게 150불 갈지 상당히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거든요. 이 회사가 아무리 그래도 1500불까지 가겠냐. 1500불까지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1500불까지. 엄청난 회사네요. 아예 주종을 불안한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여러분들 딱 SK하이닉스가 발을 디뎠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내일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에 아마 있을 건데 어떻게 결론될지 모르겠네. 완전히 3차원 상에서 LWM 세계 언어모델은 현재 AI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공일반지능에 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육체노동, 흠한 노동을 다 해 줄 수 있겠네.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사고가 터지게 되면 사람이 가지 않고 로봇이 투입돼가 뭐죠.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고 전쟁도 수행하고 그렇게 되겠네. LWM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